호바오 뭐하니 죽순을 하나 잡으셨구나 먹을거야? 먹을 수 있겠어? 엄마가 하는거 많이 봤지? 터득했어 나? 잘하네 이빨 힘을 더 기르시야겠는데 가지고 올라가려고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 떨어졌네 가지고 위로 올라가 아 잘 뜯는데 딱 잡아뜯어야 돼 아 잘하네 근데 너 발이랑 몸이 어찌 다 흑투성이야 흑곰 되겠다 가지고 올라갈거야 오 이거 대단한데 올라갈 수 있겠어 어이구이구 떨어질걸 어이구 운동이 아주 흑투성이가 됐네 이리 올라가 이리 올라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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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노우 쓰여 죽순을 드리겠습니다 옳지 다 왔다 이에 자 맛있게 먹어 떨어트리지 말고 이번엔 주사 줄 수 없다 뭐 떨어트리면 또 엄마가 다 먹는다 알았지 갈게 맛있게 먹어 고맙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